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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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원하는 그 말은 뭐야 내게 말해 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줬대로 나는 하나까지 달콤한 그 말은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 않는 말을 원해 너도 왜 그래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나를 원해도 다니니까 해 해줄게 뭐 알니 뭐 알니 너무 달콤해서만인 말 같지가 내 귀에 캔니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니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인 랄랄라가 손신들어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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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내 귀에 캔니 내 귀에 캔니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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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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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니니까 해 해줄게 What I need, what I need, get it on 너 못할 거야 계속 나를 맑았지요 내게의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게의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게의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내게의 캔디 내게의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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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목소리로 rehe ugh 오오오오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막상 모를 것 같았는데 막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아시겠죠? 그리고 저는 봤어요 이쪽에 중간쯤 계신 저랑 나이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시는 어머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르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4개 캔디 들려드렸고요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으세요? 정말 이렇게까지 날씨가 좋을 줄 알았으면 이딴 거 안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기에 엄청 화사하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창꽃 문화축제 끝날 때까지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사실은 마지막 곡인데 아주 비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아 공식적인 마지막 곡 비공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이 노래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날씨를 좀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